국내 먹는 샘물 점유율 1위인 제주 3다수의 90%는 해상 물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판매됩니다. 그런데 도내 선사들이 3다수를 선적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며 울상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에 파란 비닐로 칭칭 감은 화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3다수인데, 도내 화물 선사들이 3다수를 육지로 운송할수록 적자라며 3다수 선적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선사는 3다수 해상 운임으로 1kg당 12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운노조에 주는 하영 요금 10.5원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내륙항까지 물류 이송 이후 수도권 등 도착지까지 운송을 맡다 보니 업체당 연평균 20억 원가량의 적자를 호소합니다. 선사들은 제주도 개발공사가 대형 물류업체와 해상 물류 입찰 계약을 맺고, 여기에 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계약을 문제점으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대형 물류업체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발공사와 입찰 계약을 맺은 대형 물류업체 측은 원청도 사실상 최저가격 위주로 따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제주도 개발공사가 해상 물류 입찰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발공사가 하도급이 아닌 업체별 직접 계약을 맺거나, 도내 물류처럼 운송 적정 운임을 입찰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오는 6월 계약 만료로 조만간 새로운 해상 물류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입찰 참여업체가 도내 물류업체에 상생 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